안녕하세요. 한글문화연대에서 진행하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강좌, 한글문화연대 대표 이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진 부대표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우리말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할 상식을 좀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겁니까? 오늘은 제목은 올바른 우리말 상식이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한국어와 한글 이 두 가지를 착각하는 경우예요. 한국어가 한국어고 한글은 우리 글인데 그걸 뭘 착각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한국어가 한글 아니에요? 한국어가 한국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이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운데 한국어 문장이 아닌 것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네.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자, 다 읽으셨죠? 네. 2번. 2번도. 역시. 읽으셨죠. 읽을 수 있습니다. 3번. 네. 3번도. 역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재미께 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예? 아, 네. 제가 이런 교육 방송을 할 때는 재미있게가 제 별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네. 1번은 다 읽으셨듯이 난 널 사랑해 입니다. 네. 한자가 섞여 있고. 숫자도 있고. 숫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2번은 로마자. 로마자라고 그러죠. 영어로 적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로마자로 적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읽어보면 난 널 사랑해. 네. 그렇습니다. 3번은? 3번은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I love you. 네. 자,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게 그럼 정답일까? 한국어 문장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아실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게 가서 질문을 해보면 틀리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I love you. 이거는 영어를 한글로 적은 거죠. 영어라는 언어를 한글이라는 문자로 적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뭔가 기뜸이 되는 말을 제가 드린 거죠. 영어라는 언어를 한글이라는 문자로 적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2번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좀 드렸죠. 그런데 이거를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낫널 사랑해.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죠. 낫널 사랑해. 네. 이거는 한국어죠. 한국어를 뭘로 적었다? 영어로 적었다.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어를 로마자라는 문자로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은 역시 낫널 사랑해라는 한국어 문장을 한자, 숫자, 한글 이런 걸 막 뒤섞어가지고 짬뽕으로 해서 적은 거죠. 그래서 1, 2번은 사실 한국어 문장을 여러 가지 문자 방식을 이용해서 적은 거고 3번은 영어 문장을 한글로 적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글이 어떻게 다른가. 한국어라는 것은 말, 언어고 한글은 그것을 적기 위한 문자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지어서 이해하려면 외국의 다른 말과 문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유럽이나 남미 이런 데서 미국, 남미, 유럽, 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이런 데 쓰는 말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말들을 이제 어떤 문자로 적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영어 같은 경우. 그렇죠. 영어 이건 미국이나 영국에서 물론 많은 세계가 쓰지만 미국, 영국, 호주 이런 곳에서 쓰는 언어, 말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 영어를 적는 문자는 로마자다. 영어를 적는 문자는 영어잖아. 그가 아니고 영어를 적는 문자는 로마자. 로마에서. 로마 시절의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로마자. 그러면 영어 말고 다른 것도 로마자로 적는 게 있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중에서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영어 말고도 인구가 많은 스페인어. 스페인어. 영어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날아가지 않게 또 다른 곳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자. 이거는 이제 로마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어에서 보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중국에서 쓰는 말은 우리가 중국어라고 부르고. 중국어 혹은 중국말. 한어. 거기서는 이제 한, 한 위에 이렇게 부르는 걸 기억하는데. 네. 네. 한어. 중국어가 문자는 한자. 한자.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썼던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썼던 한자가 있고. 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어. 네. 일본어는 한자와 가나. 히라가나, 가다가나. 이런 가나를 섞어서 쓰는. 네. 그래서 언어와 문자의 관계. 그리고 한국어는 어떤 문자? 한글. 한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야 한글로 말해봐.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죠. 한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말을 썼나요? 당연히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셨든 돌아가셨든 계속 우리는 한국어의 뿌리가 되는 그때 당시의 조선말. 이걸 쓰고 있었던 거죠. 우리 말은 계속. 그전에는 고려 말이었다고. 네. 네. 자. 그러면 한국어와 한글을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역시 한글을 착각하는 경우가 낱말로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무지개.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재미있게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개, 윤슬, 바람, 논밭과 같은 말은 한자로 적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낱말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 윤슬은 잘 모르실 텐데 윤슬은 이제 별빛이나 달빛이 강물에 또는 바닷물에 이렇게 찰랑찰랑 부딪혀 나오는 빛. 이것을 윤슬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름다운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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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네. 1. 토박이 말. 네. 2. 한글. 네. 3. 고유어. 네. 자. 여기 함정이 있는 문제죠. 이게. 네. 모든 문제는 다 함정이 있는 건데. 자. 한자로 적을 수 없다. 네. 이런 것을 문제 안에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덥석 한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건 다 한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착각을 저희가 이제 이용해서 이 문제를 만든 건데. 이런 말들을 부르는 이름은 사실 토박이 말이거나 또는 고유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가 이런 낱말을 자꾸 한글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토박이 말을 한글로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낱말의 갈래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문제의 정답은. 문제의 정답은 2번 한글인 거죠. 2번 한글이었고. 1번 토박이 말, 3번. 고유어. 고유어는 맞는 이런 말 가르치는 말인 거죠. 맞는 말이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 토박이 말이나 고유어가. 또 우리 보통 순우리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도 부르죠. 순우리말이라고 부르는. 같은 말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의 낱말의 갈래가 네 종류가 있는데. 그 네 종류의 낱말 갈래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토박이 말, 고유어라고 부르는 그런 말인 거죠.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써오던 그런 말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글로밖에 적을 수가 없죠. 한자로는 못 적는.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 바람, 논밭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해, 달 이런 거 다 이제 고유어, 토박이 말, 순우리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자로 적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자꾸 한글이라고 부르고 한글 이름 짓기 하면 이거는 토박이 말을 이용한 이름 짓기라를 한글 이름 짓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자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토박이 말 이름으로 이제는 고쳐부를, 바꿔부를 때가 된 거죠. 예전에 한자로 적을 수 없는 한글로만 쓸 수 있는 이름이다 해서 한글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적는 문자의 형태가 한글이었던 거지 그것을 한글로 말한다. 이 말이 한글이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토박이 말 고유어 외에 이제 한자말, 한자어가 있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말, 한자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말인데 특히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들이에요. 뭐 민주주의, 경제, 정치 이런 말 다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고 그다음에 외래어. 이거는 외국어 낱말을 다 통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에는 막당하게 쓸 말이 없는 상태로, 번역어가 없는 상태로 그냥 굳어진 말이죠. 네, 그렇죠. 외국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말이 우리말에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된 거죠. 그런 말에 사실 바나나, 바나나 뭐 이렇게 말하면 피아노, 버스, 택시 이런 거. 빵도, 빵도 외래어라고. 빵도 포르투갈어인데 일본 고쳐서 들어온 말인데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이제 외국어 남용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외래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우리 흔히 쓰는 나이스한데 이러면서 쓰는 말들은 외래어가 아니고 외국어 남용한다. 외국어, 외국어. 그렇죠. 쓰지 않아야 할 말인 거죠. 뭐 기분 좋을 때 쓸 수도 있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공적인 언어생활을 할 때는 사적인 생활을 할 때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요. 그런데 공적인 언어생활을 할 때는 그런 말은 피해야겠죠. 마지막 종류가 혼종어, 섞인 말입니다. 앞에 나온 것들이 막 섞여있는 말이에요. 전세를 한자어인데 집. 이거는 토박이 말이죠. 전세집. 이런 게 이제 우리 섞인 말 종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한글에 대한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한글을 가리키는 옛말이 훈민정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훈민정음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훈민정음은 한글의 옛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목, 그 책 제목이 훈민정음이었던 거죠. 네. 책을 가리키는 훈민정음이 있고 언어를 우리가 쓰는 말에서 이 한글 만들었던 그걸 가리키는 훈민정음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아,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실수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훈민정음은 한글을 뜻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한글이 아니고? 네. 훈민정음 헤레본. 우리나라 국보 70호인 책자,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훈민정음 헤레본. 그 책자가 어떤 우리의 오래된 기록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해서 기록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 헤레본. 책자 이름이 훈민정음인 그 책이 등록되어 있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마무리한다면 한국어를 한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착각이다. 한국어는 언어, 한글은 문자. 역시 또 한글을 토박이 말이나 고유어와 착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한글은 문자이기 때문에 낱말의 갈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또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한글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그 한글 사용설명서였던 훈민정음 헤레본. 우리나라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헤레본이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일단 우리말과 한글에 대한 어떠한 오해 앞에서도 여러분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말과 한글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